엄마 아픈 거 맞아? 저거 다 연기야 연기 얘들아 엄마 못 일어나겠어 진짜 나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 애기야? 아무것도 못 하는걸? 예! 헬로! 의미! 유니! 까꿍! 엄마 코로나 배출맞았어? 어 나 죽다 나도 안해 아 아파 아프잖아 지금 벌써 엄청 밤에 엄청 아플거라고 으잇! 아직 안 아픈데 그냥 미리 누워있어 별로 안 아프게 가볍게 지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로제 너무 귀엽잖아 우리 나랑 하고 로제 너무 귀엽잖아 아니 나 아프다고 그렇구나 아 어제 주사 맞고 밤새 아프진 않았거든요? 열이 난다던지 그러진 않는데 몸살처럼 막 온몸에 쓰시고 주사 맞은 팔은 좀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요 엄마 계속 탈 탈탈 야 아프다고 여덟 시키면 다잖아 큰일 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 아빠 아이 떡볶이야 엄마가 쫀득쫀득 그런 요거틀 밟아야 지금? 정방 자체는요 따로 올 수가 없어요 1년 정도 막 튼 거 맞아? 여러분 다 연기야 연기 진짜 너무 아픈 거 엄마는 진짜 몸살나고 제가 막 쓰셔 떡볶이 실례하시죠 오 나 콩콩콩콩 어 진짜 공들어 왔다 공콩콩 맛있어 공콩콩 저 몽이 뭔가 마음에 안 들냐 추워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떡볶이 떡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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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굳이 우대를 스쳐서 떡볶이 가수글로도 갑시다 떡볶이 손 아픈 사람 손 떡볶이 떡볶아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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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사람 이렇게 줬어? 짜자 엄마 못 올라가겠어 진짜 나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 청소기 돌리기 지니거나 안 내면 걸리는 거야 자 안 내면 지닌다 가위바위보 꼼꼼하게 돌려줘 저기요? 아줌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이기다가 평소에 입을 쳐가지고 어떡하냐 몸이 맞췄신대요 안 그런 것처럼 안 보이죠? 진짜 아프다고 누가 봐도 안 아프죠? 꼬미 엄마 옆에서 자전거 좀 불러줄래? 자전거? 오케이 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재밌잖아 참 완전 잘 웃겨 안 웃길 것 같아 아 너 발 좀 주물러줘 오케이 좋았어 발 주물러줘 조아리랑 말랑이 아 말랑이 말랑이 왜 이렇게 주물러줘 둘 중에 누구야 주물러주는 사람 제발 주물러 하이 제 엄마 좀 누워계시면 안 돼요? 여기 있는 찐대 엄마가 열이 난다는 거 같아서 열이 난다고는 안 했어요 한번 재보려고요 정상입니다 아니 뭐 제지도 없다 정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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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에이 떡볶이가 와서 지금 일단 떡볶이 세팅을 해볼 거예요 엄마 받았어 아시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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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엄마 아기 아프소 아무것도 못 잡는걸? 예 너무 아픈데? 수술 근데 설거지 어떻게 해? 나 설거지에 재능이 있나 봐 설거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안 좋은 점이 간지러울 때 못 긁어 맞아요 오늘은 얼마 없네 네 저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렇지? 너네 로제 산책도 가야 돼 응? 오늘은 언니들이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산책을 갑니다 똥뽕뚜 똥뽕뚜 잘 다녀와 엄마 누워 있을게 저희가 로제 산책을 나왔는데 로제가 나오자마자 똥을 쐈어요 짜라란 나오자마자 씨앗도 하고 똥도 쐈고 아이겜이네 그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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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